셀럽파이브의 격리가 이어지겠습니다 첫 번째, 던집니다 오우, 파워풀합니다 첫 번째 아, 들어갔어요! 아, 들어갔어요! 아, 들어갔어요! 투표가 다릅니다 네 자, 세정 선수의 투구 124점이란 최고 기록이 지금 있으니까 자, 던졌습니다 아, 똑같이 아, 똑같이 아슬아슬하게 라인을 타면서 들어가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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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기선제하고 하고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세정 씨가 힘이 굉장히 세거든요 이게 뭐랄까, 좀 그런 거죠? 결승전 다운 첫 스트라이크가 아닌가? 할 수 있을 것 같아요! 스페어처리에 섞여요! 7번 쪽으로 가는데 그쪽에는 핀이 없죠? 꿀이! 네, 던지게 되겠습니다 오우! 오우! 잘 가는 것 같은데요? 잘 가는 것 같은데요? 우와! 진짜 잘하네요 하지만 미나 선수는 아쉬워하고 있어요 기세를 뒤집어야죠 잘 들어갔죠 자, 기세를 뒤집을 수 있을지 가운 너무 정력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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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! 아! 자! 민어 선수 자, 나 신중한 1빛 자! 던졌습니다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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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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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감한다! 과감한다! 아! 느낌이 싹 나와요. 과감하게 생겼습니다. 과감하게 생겼습니다. 과감한...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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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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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 샨 1, 2번입니다. 와! 시원하게 넘어가네. 오! CF에요! 와! 과감하게 던졌습니다. 과감하게 던졌습니다. 자아! 신공선수! 신공선수! 오! 될 것 같은데! 와! 우와! 영원히! 와! 좋아! 아! 아! 자자자자! 아! 좋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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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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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정합니다. 할 수 있어요! 할 수 있어요! 할 수 있어요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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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운이에요! 진짜 저런게! 그렇지! 됐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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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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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느니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! 아! 아! 타이밍 치다 맞혔습니다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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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신공선수! 너무 많이 들어오나? 아! 자아! 아! 스트라이크 한 번 치면 168점이거든요? 멋있게! 끝나고 스트라이크를 치고 끝내고! 이야 스페어 처리 할 수 있어요. 할 수 있어요. 150점이 넘는 점수로 준비하게 되는데요. 과연? 와 깔끔하게 되었습니다. 구구단 팀이 155점. 그 셀럽팀이 83점으로 구구단 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해줬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굴렸습니다. 아 심지어 잘 굴렸어요. 잘 굴렸어요. 잘 굴렸어요. 이게 뭐예요. 잘 굴렸어요. 자 이게 뭐예요. 자 자. 자 이제 앞구르기 세레모니. 아 앞구르기 세레모니. 아 앞구르기 세레모니. 와. 아 진짜 잘 먹었어요. 감사합니다.